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정순원입니다. 이번에 로기수에서 철식 역을 맡았습니다. 철식 역할은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나장 재간둥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기수의 절친한 친구이자 그를 위해서 위험도 감수하는 의리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로기수 리딩 공연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철식의 원조죠. 오리지널이었는데 제가 정작 본 공연에는 스케줄 때문에 못할 뻔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연락을 주시고 계속 끊임없이 조율을 해주셔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늦게 합류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늦게 합류한 만큼 열심히 따라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2015년 가장 주목하는 창작 뮤지컬 로기수 각오 높게 하겠습니다. 로기수 화이팅!